뭐야 이거? 왜 그러죠? 이 인간 도망치고 있어. 아이고 시원하다. 등가죽이 얇아서 그런가. 왜 이렇게 가려워. 뭔 일로 오셨을까요? 신하루 박사 만나러 왔는데. 아! 신하루 박사 팬이신가? 가끔 찾아오던데. 네. 팬이에요. 아이고 그러시네. 근데 어쩌나 지금 없는데. 잠깐만요. 신하루 박사랑 같이 있는 분이네. 아! 교도소 도착했어? 아니 그 자식 교도소에서 튀었어요. 위치 추적하니까 그쪽으로 뜨던데요? 우리 서요. 우리 서라니.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. 아니 암튼 그 위치 거기로 뜨니까 잘 좀 살펴보세요. 아참 그리고 저번에 그 편의점 알바사기 봤다는 범인 제목 말이에요. 경찰이 아니라 교도관인 것 같아요. 교도관? 아 그럴 수 있겠네. 일반인들은 경찰이랑 교도관 복장 끄고 못하니까. 어? 그렇구나. 알았어. 빨리 와. 사랑해. 뭐? 왜? 뭐야 왜 왜? 왜 사랑해? 어? 갑자기 사랑한다는데? 안 하던 짓을 하면. 죽는다! 어?